이번에는 청량한 모습으로 돌아온 세븐틴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먼저 이번 리패키지 앨범까지 무려 7개 앨범 연속 밀리언 딜러 달성하시고 너무 축하드립니다! 네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? 네 정말 세븐틴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캐럿 분들한테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요 멋진 무대 좋은 음악으로 보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차트에서도 총 28개 국가 지역 1위를 차지할 만큼 화제인 이번 신곡 월드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는요 다양한 관점으로 각자의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서 독 제목도 언더바 월드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세븐틴 하면 뭐죠? 청량 아닙니까? 청량? 청량한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븐틴이 생각하는 이번 무대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저번 앨범 핫이 탄산 음료였다면 이번 월드는 이온 음료 같잖아요 아 이온 음료? 깨끗하고 맑은 계속 마시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힐링이 되는 이온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예예 네 궁금해서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세븐틴의 무대 스포트 타임 조금만 들려줘요 내게로 와 In my In my In my new world 와우 얼른 무대를 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세븐틴의 월드로 바로 출발해볼까요? 네 청량함의 감성 한 스푼 세븐틴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렬한 컴백 휴린 씨의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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